우리 주위 북한 이탈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슬기로운 한반도 생활입니다. 오늘은 연남동 슬로우의 김원준 대표님을 만나뵈려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반도행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연남동에서 슬로우로 운영하고 있는 김원준입니다.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007년에 와서 지금까지니까 한 16년차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온지는 2007년에 왔지만 제가 북녘에서 출발한 시기에는 2002년인가 출발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두 분은 중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오게 된 계기는 딱히 특별한 건 없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먼저 대한민국에 와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중국에서 먼저 오고 싶다 이렇게 중국으로 불려드려가지고 중국에서 좀 지내다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계기를 했고 그렇게 돼서 2007년에 한국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연남동에서 카페랑 컵을 합친 슬로우의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는 혹시 무엇이었나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하고 싶었던 건 사업가였어요. 저는 제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부터 커피를 했어요. 외국에 가서도 커피 좀 하고 누구도 걱정 안 하고 논하지 않을 만큼 제가 커피를 할 수 있는데 카페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제가 왜 이런 거를 만드느냐 조금 더 힘들거든요. 카페보다는 조금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순차적으로 뭔가를 하고 만들어 가려고 지금 선택했대요. 요즘 일을 하실 때 가장 부감을 느끼시는 순간은 좀 언제이신가요? 저희가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닌데도 한 가족의 할머니, 부모님들, 자네들 다 와서 한 여섯 분, 일곱 분이 앉아서 그렇게 다 시켜서 드시고 어르신이 커피까지 다 드시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갈 때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때는 막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도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진짜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야망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 누군가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성에 근접하고 도달하게끔 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험과 어떤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북녘의 동일이 되면 왕래가 되면 가서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도시 설계를 해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먼저 도시 설계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도시가 설계가 잘 되면 100년 그냥 도시 설계 하나만 해도 100년, 200년, 5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네, 그런 건...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설계로는 한반도 생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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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